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 4일 연속으로 촬영하니까 피곤하네요 어 오늘 촬영은 어 아무튼 계속 나가는 그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촬영하러 이동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좀 많아 가지고요 콜타임이 12시 쯤 이에요 근데 좀 일찍 도착해서 대사도 보고 겸사겸사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무사히 안전이 잘 도착했습니다 아 일찍 도착해서요 이제 열심히 대사를 보고 어 매끄럽게 촬영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사 외우러 가보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사진 찍는거지? 이 사진 찍는거지? 밀려가지고 저장이 못따라가지고 사진이 문제가 되는거지? 영상만 사진 찍는거지? 나는 상여! 유일한 경기도의 아빠 엄마가 시키는거 잘하라는 친구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이 다 끝났네요 이게 4일 연속으로 촬영하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지만 최종본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사를 하면서 좀 많은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음...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편집의 힘을 믿어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서 조심히 집으로 이동해볼게요 어... 역시 연습만이 답이네요 모두들 파이팅하십쇼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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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